제가 3년 전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 벌써 졸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정말 친구들과 선생님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. 2, 8, 2, 우에 4, 4, 1, 우에게 자 오른쪽에 "... 제가 3년 전에 한림연예술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 벌써 졸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정말 친구들과 선생님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. 3년 동안 같이 지내줘서 너무 고마웠고 꼭 자주 연락 많이 하자. 드라이브 운전면허 빨리 따고 싶어요. 운전면허 따서 어디로 계실 건지 알고 싶어요? 바닷가 가보고 싶어요. 운전면허 따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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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면허 따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?